펭수 의지를 하더니 갑자기 뜨던데? 와 나이스 다 내려갔네요 나이스 하나 둘 셋 너무 메인에 가자 임 피었어요 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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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매수 플레임이 좋네 Q. 루 hitch auf Q. Q. P Mac Q Q 드라이핀 뺏어요? 안 와보러 갈게요 에그 보고 피해 기위 나 바로 올라가 아 누갔다 폴레필 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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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밧독 다쳤다 앗짜필 앗짜필 니가 따로 쓰이는 게 좋을 것 같애 다져나와 같이 또 앗짜필 앗짜필 노차징 벽꽁 데밋이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앗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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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이코가 왜 죽어? 앗짜필 앗짜필 앗 Za 오른쪽 맥크린 있어요 오른쪽 맥크린 조심해요 거기 왼쪽 맥크린 숨가 빠졌거든요 왼쪽 이측에 왼쪽이 지금 매크리 아래 매크리 죽겠다 나이스 아니 내가 앞에 플랭크 하고 정변해 입이 바닥에 Sims 네베 유리 정보 나이스 나이스 형님들 나 질러 원래 다킹 유저인데 지금 다툴까지 끌어졌고 현진이 됐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 상대 뽐메크리 어그로 끌어주고 방아를 넣어드릴게요 오케이 근데 엘스테이예요? 네 편집하기로 경집하기로 히히히히히 띵띵띵 흐흐흐 막턴 가죠 막턴 막턴 비빌 수 있어요 저 왔어요 아 밀렸어 아이고 아 앞에 다정략이 되는데 우리가 풀링 그 그랩으로 먼저 이동 가야될 것 같아요 호흡은 거의 다 없으시네요 어? 없어 없어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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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빨랐어 나 녹았어 우리 맥크를 이렇게 용감해 상대야 다 딱힐 상대야 다 딱힐 상대야 다 딱힐 우리 아이가 여러분들은 안 해도 되겠다 가빈어를 끄는 거 할까? 우앍 덩고가 있긴 한데 여기 가야? 아 우리 생거풍 쓰고 가자 벙고 쓰고 하자 아니면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나 내일 해줄게 내일 오늘은 정말 할 몸이 아닌 것 같아 아 나 힐 해 나 죽는다 나 이거 이거 전망 붙여만 펄 했다 맞어 힐 없어요 힐 안 나가 zone 힐링 팟팅 해볼까 kunnen 갈까 갔네 진짜로 오저이 장화 속에 아ố 아 faj 이거는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태워봤어 나 타바져보거든 뭐야 뒷중r 어헣 방금은 쓸만한 상황이긴 했잖아 야타 따이브 내면 말해줘 야타가장 만족례 뺏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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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렉키볼 평타인데. 상대 렉키볼 평타인데. 렉키볼 평타인데. 볼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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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키볼 파괴종. 아 못 비비길래. 야타 위치. 야타 무조건 정면이지. 볼페이 한다면 자르겠는데. 우리 애처럼 시간 많다. 생태계 파괴종들은 다 정정의 조합은 저 한번 들어갈까요? 나 갈 수 있는데 아타타타 솔저 볼 사람 아 민스터 머니였는데 아깝다 저는 어차피 금방 가니까 솔저 빼고 겐지 났어요 트래프 트래프 그냥 그냥 빔피로 가자 빔피 왔어요 와 나 무슨 3초 아니 3초도 아니야 진짜 0.5초 아 우리 뒤에 트래프가 왼쪽에 왼쪽에 내려와도 돼 트래프 겐지 여깄다 우리 위에서 죽겠는데? 야타가 왔어 찍어봐 야타 찍어봐 어 아 아 아 참 빠른데 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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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라는거야? 힐러 살린다고 바로 찍을게 앞에 어 여기? 여기 찍을거야? 여기 찍을 줄 알고 여기 솔저폰 휴가는 유튜브에 쪽 가줄 수 있나? 와 진짜 녹아버리네 오빠가 없어 오빠 오고 해도 될까? 오와다 오와 아니 오고만 오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레인 탓 금빌게요 야 아 렉킹볼 찍었다 아 렉킹볼 찍었다 자가자가자 아 너무 둠키가 너무 안좋다 아 이게 안좋다 아 이게 안좋다 폴링있어? 폴링있어 폴링있어? 폴링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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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링이 아 죽었다 차라리 들어가는 조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공고속을 미자 터치 되나? 터치야 되는데 내가 죽을걸? 상대 렉킹굴 원 상대 렉킹굴 원 서둘러 저 지금 2층 못풀어 가요 스티럭화장 렉킹골 계속 비벼가지고 질줄 알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